여기는 카카오풀 공항인데요. 오! 으흐흐흐흐 응 재밌어 스키에트 들어오고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 우리 지효리가 난생처음 혼자서 헌덜목마를 타봐요 어후 재밌구나 지효리가 응? 재밌어? 우리 지효리 아빠한테 서달라고 그래야겠다 앗! 지효리 한 손으로 서 응? 지효리 잘 잡아야돼 앙도가 넘어져 지효리 엄마 했을까? 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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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후 재밌어 지효리 아후 재밌어 우리 지효리 정말 좋겠네 응? 재밌어? 응? 지효리 재밌어? 흐흫 조금 더 세게 타볼까? 응? 지효리 정말 재밌구나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구나 지효리가 응? 지효리 세게 잘 잡아 지효리 잘 잡아 지효리 잘 잡아 지효리 소감을 한번 말해봐 지효리 목맞하는 소감을 한번 말해봐 지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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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탈래? 옆에꺼? 다른 것도 한번 타볼래? 다른 것도 한번 타볼래? 지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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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